젊은 여자 같아요. 그치. 확실히 여자예요. 여자. 맞아. 예쁠 것 같아요, 얼굴이. 네, 맞아요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뻐요. 섹시하게. 이뻐요. 소리는 일단은 약간 높고 젊은 여자인 것 같아요. 젊은 여자. 약간 귀엽게 입고 완료하게 입은 여자인 것 같아요. 아이돌 하다가 지금. 실패하고? 실패 아니야. 아, 그냥 안 했어? 그런 거 있잖아! 아니 그냥 절로. 한국 사람이에요? 한국 사람. 한국 사람이에요? 영어말 진짜 똑같아요. 다름이 너무 좋아서. 맞아요, 이거 약간. 약간 여자계의 약간 그렉이랑 좀 비슷한. 아, 외국인이다. 외국인.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다. 제가 그렉 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유가 있거든요, 노래 부를 때. 네. 한국 분들이 부르면. 이거 아무래도 이제 이거 번역하다 보면 막. 아이 하이 두유 뭐 하면서 이제 막. 그게 막 계속 막 그.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분은. 근데 저라도는 영어 잘 못하네요. 그런 사람. 아, 뭐요? 아, 뭐요? 아, 뭐요? 아, 일부러 숨기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네. 여유로운 것 같아요. 예, 여유로운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상상이 과연 맞을지. 기대하는 그분이 오셨을까요? 이거 시작이 된다. 궁금해. 바로 모셔보겠습니다. 레이디쌤 배틀맨. 오늘의 샘을 소개합니다. 레이디쌤 배틀맨. 레이디쌤 배틀사력. 둘이 땡을 봉 fines 기분이 너무 좋아서... 케이팝 좋아하십니까? 홍진영, 홍진영! 홍진영! 저도 이런 거 잘 봤어! 어머 어머 어떡해! 더 이상 멋있는 척 못하겠어요! 지금 모린 것 같아! 멋진 척 다 버리고! 지금 좀 모린 것 같아! 홍진영 씨,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 조던이 저런 친구가 아닙니다! 진짜 아니요! 아니 근데 조던의 방금의 리액션은 30년 만에 만난 가족을 만나도 안 좋겠다! 막 부들부들 떨어뜨라니까 막 뭐 이리 써! 홍진영 씨, 홍진영 씨, 홍진영 씨... 너무 좋아하네!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! 여러분!